책을 읽는 당신의 하루가 별처럼 빛나길 책방별곡 안녕하세요 책별님들 오늘 목요일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책은 질문으로 시작하는 철학 입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적인 위로 나를 찾아가는 철학여행 저자 가게암아 요에이 지읍 출판사 문예 춘추사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신 모든 구독자님분들께 행운이 눈덩이처럼 굴러들어오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프로로그 철학적 질문은 인간에 대한 참가 이 책은 인간의 언어 활동인 질문을 키워드로 철학의 기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한다 질문이란 무엇을 하는 행위일까 종종 직장이나 학교에서 자신에 대한 질문을 갖고 라는 말을 듣는다 그럴 때는 해결해야 하는 사회적 니즈나 밝혀내야 하는 학문의 주제를 스스로 찾아내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우리는 개인의 생활에서도 진학과 취직 이직 나아가 결혼 등 인생의 갈림길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자신에게 질문을 던진다 이때 필요한 것은 자신에게 가장 어울리는 선택을 위해 심사숙고하는 것이다 나아가 사회나 인류에 관한 더 넓은 범위의 질문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어떤 연금 제도를 구축해야 하는가 이웃나라와 어떻게 지내야 하는가 등 정치적인 질문이 있다 또 기후 위기와 같이 전 세계가 직면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라는 인류의 생존을 둘러싼 질문도 있다 이러한 질문에 과연 답이 존재할까? 물론 많은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학교나 직장, 이해할 수 있는 연금 제도를 만든다면 그것은 하나의 답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임시적인 답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 모든 의문을 해소하는 완전한 해답은 아닌 것이다 현재의 학교나 직장에 만족하고 있다는 것은 실제로 그곳에 몸을 담고 있는 시점에서 하는 생각일 뿐 만약 다른 학교나 직장이 있다면 더욱 충실한 생활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른다 또한 많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연금 제도가 있다고 해도 그것은 당연히 이해하지 않는 사람이 감냐하기 때문에 완성된 제도이며 납득한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을 배려한 타협의 자세일 수 있다 이렇게 답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언제나 다른 선택도 할 수 있는 갈림길에서 계속 헤매고 있다 답은 질문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뿐이다 그 무력함에는 인간이라는 사실의 근본적인 슬픔이 존재한다 이처럼 끝없이 불안정한 상황을 반복하는 것뿐이라면 질문은 헛된 행위가 아닐까? 오히려 질문을 던지지 않고 그때그때의 상황에 몸을 맡기는 것이 행복이 아닐까? 질문하기 위해서는 세계의 불확실성으로부터 눈을 돌리지 말고 이를 받아들여야만 한다 이것만으로도 쉽지 않은데 자신에 관한 질문에 열심히 몰두한 결과가 또 다른 불확실성과의 직면이라면 질문이라는 행위는 결국 헛수고가 될 것이다 고대 그리스 신화의 시시포스처럼 저승에서 영원히 커다란 바위를 산 정상으로 밀어올리는 것 같은 허무함이 여기에 존재한다 하지만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만 한다 왜냐하면 불확실성과 마주한 질문은 불확실한 세계의 한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긍정하고 책임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세계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둘도 없이 소중한 인생을 살아가며 밤하늘의 별처럼 수수께끼로 가득한 각각의 현실과 마주하고 있다 질문이라는 행위는 스스로 자신의 안에서 그 빛을 찾는 이른바 인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가는 행위다 이 책의 목표는 철학의 고유한 여러 가지 질문을 인간임을 드러내는 인간에 대한 창가로서 표현하는 것이다 창가는 영어로 힘이라고 하는데 그 어원인 고대 그리스어 힙노스는 원래 신들과 영웅을 찬양하는 노래를 의미했다 그에 비유하여 이 책의 창가는 당연히 독자 여러분을 포함한 인간을 향하고 있다 인간은 현재를 살아가기 위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 그 질문은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삶에 따라 인생의 선택부터 연금 제도, 기후 위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그렇지만 질문의 언어는 본인의 존재를 뛰어넘어 그를 받아들이는 다른 사람과도 연결되어 있다 사람들은 질문의 언어를 만들어 다양한 질문이 펼쳐질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을 구성한다 철학적 질문의 목표는 그 유일한 공간으로 거슬러 올라가 질문에 던지는 인간 자체의 존재 방식을 밝히는 것이다 다만 철학은 인간이란 이런 존재다라며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선으로 말할 수 없다 오히려 철학은 철학자 본인에게는 절대 손이 닿지 않는 철학은 각각의 현실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의 마음속을 향해 말을 건네고 있다 누군가가 깨닫고 받아들여 자신만의 질문을 살아갈 가능성을 깨닫기 바라는 그런 언어의 행위가 바로 철학이다 그런 의미에서 철학적 질문은 인간에 대한 참가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이 전개된다 처음에는 이 책의 핵심 키워드인 질문이 철학적으로 중요한 이유를 설명한다 여기에서는 질문이야말로 21세기 철학의 근본 과제라고 이야기한다 질문이라는 언어 활동은 철학에서 다루는 여러 사상에서 공통으로 볼 수 있는 불확실성을 드러내는 철학의 궁극적인 원천이다 다음으로 철학의 다양한 기본 주제에 관해 질문을 키워드로 삼아 살펴본다 구체적으로는 존재, 범주, 실제, 세계, 시간과 공간, 자기와 타인, 신체, 탄생과 죽음이라는 개념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들은 사람이 살아가는 현실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다 사람의 생활은 각양각색이지만 여러분도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도 이러한 요소들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를 배운다면 사람이 살아가는 전체적인 현실을 조망하는 보편적 시야가 펼쳐질 것이다 다만 여기에는 이것만이 진리라고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은 존재하지 않는다 현실 자체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이 불확실성 때문에 질문을 던지는 자 본인을 포함한 현실의 모든 것은 불확실성과 마주하는 질문에 집약되고 그로부터 다시 새롭게 태어난다 이러한 개념은 인생의 고민이나 연금 제도 등의 구체적인 질문으로 바로 연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철학의 역할은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불확실성과 마주하고 방황하는 인간의 본연의 자세를 파악하는 것이다 매일의 생활이 괴롭더라도 기후위기에 대한 해결 방안을 고민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직면한 현실의 불확실성 자체를 자각하고 그것을 폭넓은 관점에서 새롭게 파악해야 한다 언뜻 보기에 매우 추상적인 철학의 이론은 그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철학적 질문은 그렇게 시작하여 개개인의 삶에 대한 질문으로 그리고 무언가를 선택하는 결의로 이어진다 이 책은 철학에 흥미가 있는 사람을 위해 철학 입문용으로 집회되었다 또 철학에 그다지 관심 없는 사람도 철학은 처음 접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는구나 라며 철학의 기본 문제에 관해 통찰력을 가질 수 있도록 중요한 철학자와 그들의 주요 학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다루고 있다 하지만 이 책은 전문 용어나 철학자의 이름을 알지 못해도 사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쓰여 있다 모르는 철학 용어는 마음에 두지 말고 쭉쭉 읽어 내려가기 바란다 철학이 묻는 말은 철학자만의 것이 아닐 뿐더러 애초에 철학자의 소유물도 아니다 이 책은 철학의 말들이 여러분에게 녹아들어 자신에 대한 질문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존재한다 먼저 철학적 질문이 각자의 고유한 질문을 위해 사람들에게 호소하는 행위였다는 역사적 기록을 살펴보자 사실 이러한 질문은 고대 그리스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발견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대표적으로 고대 철학자인 플라톤과 현대 철학자인 하이데거를 소개한다 지금부터 철학의 역사는 질문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 그리고 현대에도 철학의 밑바탕에는 언제나 질문이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을 느껴보기 바란다 소크라테스의 질문 혹시 고등학교 윤리 등의 수업시간에 플라톤의 초기 대화편인 소크라테스의 변론의 내용을 다룬 적이 있는가? 플라톤의 스승인 소크라테스는 아테나이의 시민으로 정치인, 시인, 장인 등 지자라고 불리는 사람을 붙잡고 질문을 던져 그들의 지식에 기본이 없다는 사실을 들추어냈다 그 결과 소크라테스는 젊은이들에게 억지 이론과 무신론을 주입하는 죄인이라며 그에게 적의를 품은 집단에게 고발되었다 법정에 불려간 소크라테스는 억울함을 주장하며 늘어 앉은 시민 배심원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그들의 수많은 거짓말 중 특히 나를 경악하게 만든 한 가지는 내가 엄청나게 뛰어난 달병가이기에 여러분이 나에게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혹시 그들은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엄청난 달병가라고 부르는 것은 아니겠지요? 주변 사람들에게 질문하는 소크라테스의 이야기가 엄청난 변론이었다는 고발자의 경고에 대해 소크라테스 본인은 그것을 부정하면서 진실을 말하는 것을 엄청나다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엄청나다의 어원인 데이논에는 두렵다 혹은 불쾌하다라는 의미도 있다 그렇다면 소크라테스의 표현에서는 상식을 의심하지 않는 일상의 언어 활동에서 본 철학적 질문의 이상함 뛰어난 식견을 무너뜨리는 괴병과 철학적으로 묻는 사람이 스스로 나서서 떠맞는 이상함 진실을 말하는 것의 양면적인 엄청남을 간파할 수 있다 철학적 질문에는 사람들과의 대화를 동요시키는 이상함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질문하는 철학자가 말하는 진실이란 무엇일까? 바로 철학자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은 질을 가지고 있지 않은 다시 말해 무지라는 불확실성에 맞서야 한다는 것이다 플라톤을 연구하는 일본의 노토미 노보르 교수는 소크라테스의 질문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확실한 질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들춰내면서 동시에 소크라테스 자신도 지가 부족하다는 자각을 깊어지게 한다고 이야기한다 이에 따라 질문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소크라테스와 아테나의 시민은 인간에 어울리는 모른다라는 불확실한 사실에 발이 묶이게 되었다 자신에게 어울리는 사람이 되려는 질문이라는 행위를 소크라테스는 영혼에 대한 배려라고 불렀다 여기에서 철학적 질문이 철학을 뛰어넘어 사람들 내면을 향해 질문을 던지는 모습을 엿불 수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상의 사람들에게서 매우 위험한 활동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정치가가 말하는 선 등의 다양한 상식은 일상생활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철학적 질문은 답이 없는 불확실한 것이기에 그들의 상식을 무너뜨리기 때문이다 그렇게 질문을 권하는 소크라테스는 영혼을 배려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 사형을 선고받았다 동굴 속 죄수 그 후 사상이 가장 원숙한 시기에 플라톤이 쓴 국가에는 소크라테스의 재판을 바탕으로 한 동굴의 비유라는 유명한 우아가 등장한다 동굴의 비유 이야기는 이렇다 깊은 동굴의 끝에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목이 고정되어 벽에 비치는 그림자만 볼 수 있는 죄수들이 있었다 그들은 당연히 그림자만이 진정한 존재자라고 믿었다 하지만 누군가가 한 죄수를 동굴 밖으로 끌어냈다 죄수는 형기증이 났지만 일단 들판이나 호수 등 살아있는 것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는 보는 것 자체를 가능하게 하는 태양을 올려다보았다 이것은 만물의 진리를 파악하는 철학 지식에 비유된다 나중에 밖으로 나온 죄수는 철학자로서 다시 동굴로 돌아가 다른 죄수들을 빼내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그림자밖에 본 적이 없는 동굴 안의 사람들은 태양에 대한 얘기를 듣고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게다가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그를 위험하게 생각한 죄수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 이 비유에서는 영혼에 대한 배려를 호소하는 은사 소크라테스의 질문이 독립한 플라톤이 구축한 웅장한 이데아론 체계의 바탕에 언제나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빛의 기원을 향해 동굴로부터 빠져나오게 된 것도 동굴로 돌아가 다른 죄수들에게 말을 걸어 살해당한 것도 소크라테스의 질문의 엄청남 즉 철학적 질문이 일상의 언어 공간에 주는 위화감을 나타내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하이데거의 질문 20세기 최고의 철학자라고 불리는 마르틴 하이데거도 그리스의 비극시인 소포클래스의 안티고네에 나온 인간보다도 무서운 존재는 없다라는 표현을 길잡이로 삼아 질문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에게 인간의 본질은 질문 가능한 것이다 바로 그것이 인간을 차별화된 존재로 만든다 하이데거는 자신의 저서 존재와 시간에서 이를 확실하게 내세우고 있다 여기에서 그는 인간을 현 존재라고 부르는데 현 존재의 가장 첫 번째 정의는 질문을 던지는 자이다 이 정의의 포인트는 질문하기 위한 전제 즉 문제가 되는 사항의 불확실성을 현 존재가 언제나 받아들이고 만다는 것이다 사항의 불확실성을 알지 못한다면 질문할 필요가 없으며 애초에 묻다라는 동작의 의미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하이데거는 소크라테스와 똑같이 현실의 불확실성에 맞서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라고 인식했다 흥미로운 점은 질문을 던지는 자가 하이데거가 논하는 철학의 주제를 거의 망라할 정도로 다양한 사항의 모든 바탕이 된다는 점이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동굴의 비유와도 공통적이다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의 서론에서 그의 철학 프로젝트에서는 무엇을 문제 삼고 있는지 간략하게 서술하고 있다 순서를 설명하면 우선 만물의 존재 자체와 그의 질문을 던지는 자인 현 존재 다시 말해 인간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리고 물리나 생물, 문화물 등 다양한 원적 영역으로 나누어지는 모든 실제와 그저 전체 속에서 살아가는 나와 타인을 다루고 있다 이는 존재하는 모든 사상을 존재자로서 구성하는 데 필요한 순서로 나열한 것이다 존재와 시간의 핵심 용어인 로고스는 다른 시점에 선 여러 사람이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화제가 되는 사항을 확실히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이데거의 표현으로는 질문을 던지는 자에 대해 즉 상호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자들에 대해 이야기의 주제인 무언가를 보이도록 하는 것이다 하이데거는 로고스라는 단어에 이성과 근거, 관계, 정의 등 고대 그리스보다 다양한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이러한 의미보다 앞선 가장 원초적 의미를 여럿이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사항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사례로 빨간색이 보인다라는 상황을 생각해보자 누군가 이 사건의 원인에 대해 질문한다면 예를 들어 특정 파장의 빛이라고 대답할 수 있다 이때 대화를 통해 시각으로부터 독립한 객관적인 물리현상으로서의 빛을 확실히 할 수 있다 또 더 파고들면 시각이나 빛뿐만이 아니라 자연의 인과관계 자체도 답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자연은 대화에 따라 원인과 결과의 관계에 의해 성립하는 것으로서 나타난다 물론 누군가의 반론으로 우리가 설득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그때는 다른 사항이 확실해질 수 있다 이처럼 로고스란 대화로 무언가가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로고스가 사항 자체인 현상을 보이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이데거가 생각하는 현상학이다 현상학 자체는 매우 추상적인 개념으로 무언가를 발견하는 것과 발견할 수 있는 사항의 관계를 형식적으로 표현한 것뿐이다 그렇지만 도표의 현상과 로고스에서 나타난 것처럼 이로써 하이데거가 다루는 사상과 탐구의 장대한 범위를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하이데거 철학의 모든 부분에 현상과 로고스의 관계가 침투하고 있는 것이다 이때 특히 중점을 둔 부분이 바로 로고스의 개념이다 게다가 이 개념은 질문함으로써 사항을 보이도록 하는 인간을 나타낸다 그는 현상학 개념을 정리한 결론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철학은 보편적으로 현상학적인 존재론이며 그것은 현 존재의 해석학에서 출발한다 실존의 분석론인 해석학은 모든 철학적 질문을 이끌고 가는 양 끝을 그것이 피어오르기 시작하고 다시 돌아가야 하는 곳에 단단히 못을 박았다 하이데거는 모든 철학적 질문의 행위가 실존 즉 질문을 던지는 자 본인에서 출발하여 마지막에 다시 그곳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했다 다르게 말하면 존재나 자연 그 외의 어떤 것에 대해 묻는다고 하더라도 결국 모든 행위는 질문을 던지는 자 본인에게 귀착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항을 보이도록 하는 질문을 던지는 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애초에 어떠한 사항도 나타낼 수 없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던지는 자는 하이데거 철학의 모든 사상이 그를 향해 집약되는 결절점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까지 오디오북 잘 들으셨나요? 더 자세한 내용은 책을 구매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 다음 영상은 월요일이에요 월요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